그거 배울만큼 배운 사람인데 선거 방식도 이해를 못 하겠고 막 정당 그런 것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. 그래도 나는 그냥 좀 어리벙벙하네. 내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머리 아프니까 왜냐하면 너무 국민을 위한 사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을 안 두니까 막막하네요. 선거일이 다가오는데 너무 정당 정치를 하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진짜 애국자가 누군가. 난 그게 궁금해. 국민을 위해서 한 사람이 묻고 시민을 시에 거대한 것도 묻고 자기 몸 자기 밥그릇만 채우는 사람들이 제법 같아.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없죠. 국민을 위해서 좀 여기 국회 같으면 여기서 나왔으면 또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아무도 있을 건데 돌아다니면서 좀 얼도 비치고 딱 선거째를 한, 선거째를 한, 선거째를 한, 두 번 붙지우면 그러고 끝내잖아요. 사는 동안.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죠. 자기 밥그릇만 채우려고 그랬죠.